에스 비시 비시입니다 저 마인크래프트 왜 이제 잠시만 저거 좀 줄여야 돼 소리 아니 그거 말고 이걸 꺼야 돼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걸 꺼야 된다고 어 꺼져있네 이러네요 자 시작해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를 질렀습니다 자 바꿔보자 자 여기서 싱글플레이어로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자 싱글플라이어 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이름 만들어 EXBC 월드라고 쓰다 EXBC 월드라고 쓰다 대문자로 EXBC 월드 월드 아 월드 왜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쓰라고 거기까지만 쓰라고 더이상 안 써지라고 이렇게 하고요 들어와 볼까요? 멜로디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거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오 오 대개가 만들어지고 있어 자 자 왕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지? 움직여봐 움직여봐 어? 뭐야 쟤 오리다 닭인가? 닭인가 닭 이거 왜 안 움직여야 되나? 이거 왜 안 움직여져? 왜 저기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야 된다고? 이걸 눌렀으면 그렇지 눌려봐 닭 어 닭 어딨어 어 이거 되게 움직임이 되게 빠르다 닭 왜 이렇게 빨라 우와 때렸다 계속 때려 빨라색 뜬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어디 갔어 저 몽둥이인가? 어떻게 올라가 점프해서 스페이스 어 또 때려 광어 포 때려 어 죽었다 어떻게 된거죠? 어 뭔가 먹었다 그지 어 아 뭔가 생겼네요 뭔가 생겼다 뭔가 생겼다 그리고 저게 아마 저게 1,2 이런걸로 이렇게 고를 수 있을거야 아 일단 밑으로 막 내려가봐야지 야야야야 왜? 어 죽어? 죽기도 해? 떨어지면 에너지 써야죠 우와 뭐야 이거 블록들이 막 몽둥이 아니라 손이었어요 저거? 아 이게 손이에요? 몽둥이 아닌가요? 몽둥이인줄 아하 몽둥이 몽둥이가 아니란 말이죠? 오 뭔가 으음 으음 어? 왜 안 올라가죠? 잘 움직여봐 위에 뭔가 막혔나보지 위를 봐봐 위를 보라고 응 저 때려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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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때려갖고 석쿤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석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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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다가 마우스 왼쪽으로 꾹 누르고 있어 그래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요? 응 와 부서진다 가봐 저거 뭔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죠? 흙이네 흙 아 그렇군요 지금 들고 있는게 깃털이죠? 깃털 들고 있는거야 깃털로 때리고 있어 아 깃털로 깃털로? 깃털로? 왕 왕 자 지금 흙을 모으고 있죠 흙을 노란색도 해봐 흙을 모아서 뭐하는거지? 석쿤님 안녕하세요 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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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죠 흙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? 나중에 뭔가 써보는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는건가요? 자 김우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영님 우영님이 아니라 우영님 이렇게 블럭을 부셔서 채집할 수 있대 채집 아 그렇군요 다 해봐 아 그렇군요 나무도 해봐 나무도 이런것도 부셔지나요? 어 오 얘 우와 이것도 가서 먹어 뭔가 썼잖아 저걸 먹어야 될거 아냐 어 아 그렇군요 나무를 모아봅시다 나무를 키고 다 5덩어리정도 모아보자 이거 나무죠? 나무 키고있어요? 나무 나무도 종류가 있는거 같은데 아 그거요? 흙 좀 그만하고 나무 해보자 나무 해보래 이거 다 나무 아닌가요 나무? 그러니까 나무를 해보라고 종류별로 나무를 캐고있습니다 다 5덩어리정도 만들어 뭔가 러스트스러운 그런 게임이구나 그렇죠 러스트 복숭아 농장처럼 글쎄 복숭아 농장은 그거지 아르마지 다 5덩어리정도 글쎄 팔로잉 감사합니다 아 팔로잉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지? 흙이구만 카메라 위로도 할 수 있대 위로 해봐 응 위로 해봐 와 이것도 이것도 다 잘랄 수 있고 다 잘라 깃털로 깃털로 나무를 막 잘라 어 나무 한 그루에 7덩이나 나온대 아 그런가요? 어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자원 중요합니다 아 자원이 아 자원이 중요하는군요 자 시작 역시 자원이 중요해 자 도렌치에서 오신분들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키 또는 탭키 누르면은 인벤토리 아이키 눌러볼까요? 눌러볼까요? 아이 아이키 탭키 탭은 이 아니야? 아이키 이 눌러볼어 이 이 아 이 네 이걸 보관함에다 넣는거네 아 그렇군요 드래그해서 아 여기가 보.. 아니 제작인데 이거는? 뭐지? 이게 보관함에다 아 오케이 켈씨하우스 하이 켈씨 켈씨하우스 예 워스업 에드워드 하이 넷스 미치유 어 저기 뭔가 떠있는 저거 구름 아냐? 아 이런거 다 뭐.. 어 뭔가 먹었어 어 가서 뭔가 먹어봐 풀 풀 풀 우리 어떻게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으로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으로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으로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재 목재 예 예 예 윗매드워드 우와 목재 넣는데 밥 아저씨여? 에이 쉽게 말해주시려나 그죠? 더 넣어 아니 끝이야 해잖아 아 되네 목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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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놔 목재 아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놓는거 없나요? 한 번에? 몰라 몰라 한 번에 단축키 같은거 없나? 그니까 뭐라고 해야될까? 한 번에 어 먹고 있는거야? 뭔가? 통나무 하나다 목재 4개를 제작할 수 있대 아 그렇군요 예 땡큐 뭐지 저거 먹을거야 야 먹을거야 예 최초의 나무 야 여기도 위에도 아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어가는거군요 EXBC 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한 번에 얻으려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한 번에 많이 집을 수 있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아 신기하네요 이것도 나무인가 근데? 이건 뭐야? 나무더라 아 이것도 나무구나 나무지 그럼 뭐야 예스 예앱 이것도 나무구나 난 무슨 기둥인줄 알았네 예 예 예 예 예 예 다 때려 빨리 좀 돌아다녀 봐 알았어 오예 일단 자원이 중요하다니까 예 예 많이 먹고 보는거죠 참나무 자작나무 가뭄비나무 세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나는 두 종류밖에 못봤지? 좀 돌아다녀야겠네요 돌아다녀 봐 이것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뭔가 맵 같은거 없나요? 그런거 없겠지 그런거 없나요? 그냥 길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? 그냥 돌아다녀 봐 여기까지만 캐고요 예 와 깃털로 참 잘 캐네 엄청 엄청 긴 나무다 어떻게 저기까지 캐지? 신기하네 일단 돌아다녀 보겠어요 예 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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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먹었다 어? 어? 빨간꽃이다 빨간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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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꽃 어? 이상한걸 피했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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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안 캐져? 어? 빨간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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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만들자 자동생성으로 무작위 변수로 아 우와 우와 어? 국화꽃 오예 국화꽃 오예 일로 내려가봐 어? 일로 내려갈 수 있나? 오예 어떻게 가지? 점프? 어떻게 가니? 저쪽으로 어떻게 가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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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개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럼 저쪽으로 가볼라고 떨어지면 죽는가 봐 아니 그럼 딴 데로 가보면 되잖아 여길 못 들어가 아니 저쪽에 가보고 싶어서 아니 그럼 딴 데로 가면 되잖아 뭐가 있나 해서 어떻게 올라갈라 그래 그 계단을 만들고 있잖아 계단을 아니 올라갈 때 어 이건 뭔데 이렇게 안 파지? 아 근데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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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때 어.. 왜 이렇게 안 파지 이거는? 아 안되네? 이건 안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알켄사스 딴 데 가보자 얻은 블록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대 설치할 수 있대 저걸 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? 설치할 수도 있고 아 아 설치해야지 그럼 지나가기 힘든 곳은 다리 만들면 아 그렇군요 어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? 어떻게 설치해? 예 1번.. 키보드 1번에서 9번이네요 그죠? 어떻게 설치하지? 이걸 집어갖고 1에서 9까지 이걸 집은 다음에 이게 흑이잖아 3 아니 4 4 눌러봐 4 4 저한테서 오른쪽.. 오른쪽으로 누르는 거겠지 4 만들어지잖아 다리를 만들어봐 극상 잠깐만요 오케이 어 밤이 찾아온 거야 지금? 트러블리스틱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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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밑에 뭐가 있네? 밑에 뭐가 있네? 아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? 지금 일단 낮이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겠어 오른클릭하면 블록 넣죠 그죠? 너무 어두워 아이 젠장 아 이거 다시 아 1번 아 그렇지 깃털 어 너무 어두워 어 너무 어두워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둡잖아 그니까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둡잖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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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어디야? 아무것도 안 보여? 좀비에요? 아 좀비도 있어요? 아 진짜? 좀비 믹서인? 뭐지? 믹서인? 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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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누구야? 고마워 고마워 오씨 어딘지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 요 뭐지? 크리스탄 크리스탄? 안녕? 오! 깜짝이야!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 오! 뭐야! 거미다! 거미! 스파이더! 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도망가 도망가 너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도망가 야 시프트 돌려고 도망가 죽게 생겼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죽게 생겼잖아 오케이 아 나 죽게 생겼잖아 오케이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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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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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냄지마야 Kristian 리스폰할게요. 리스폰할게요. 리스폰. 이리로 다시 바꿔. 넛넛넛넛. Yeah, Good to see you everybody. 일로 바꾸어, 일로 바꿔. 아 아무것도 없는데? 지금?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. 야, 다시.. 죽었잖아!! 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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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